안녕하세요 또 가성비 좋은 차 또 쓸만한 차량들 제가 한번 더 뉴 카니발 한번 이번 시간에는 한번 모아봤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또 가성비 좋은 차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자 볼게요 한번 자 이번에 주인공은 바로 더 뉴 카니발 아주 뭐 인기 있는 차량이죠 가족 패밀리카로서 정말 좋지 않나 싶어요 자 정말 인기가 끝도 없죠 아직까지도 정말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중고에서도 신차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유력을 가시하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 뉴 카니발 차량 제가 오늘 대략 한 10대 정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9인승도 제가 소개를 하고 또 7인승도 한번 소개를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자 오늘 가격대는 대략 1500에서 1800만원 사이 그 정도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대에서 1800만원 자 꽤나 괜찮은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보시면 좋은 차량 많이 건지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차량번호 적어주세요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부 다 실시간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바로 소개를 할게요 자 첫번째 모델은 디젤이고 9인승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15만키로 정도 수행을 했고 20년식입니다 그리고 1620만원 연식 대비 일단 가격이 너무 싸죠 이 정도면 뭐 거의 얼룩하니발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자 1620만원 20년식 자 성능 점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매운 2% 렌트 있었습니다 자 4구 교환은 보니까 여기 하나 판금이 있었어요 자 세부 상태는 아주 깨끗하죠 미세 이유 전혀 없고요 또 양호합니다 전부 다 양호하죠 다른 특이상이 없고요 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차가 볼게요 자 트레드는 한 70% 남았죠 그리고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탄 TCS까지 추가되어 있고 자동문이 있습니다 자 뒤에 깨끗하죠 그리고 9인승이고 보시면은 뒷좌석에 열선 통풍 열선 통풍 통풍 시트를 추가했어요 또 특이합니다 이런 차는 또 거의 없는데 그 전자파킹 시스템 오토홀드 기능 같이 들어가 있고 양방향 통풍 에코 시스템 핸들 열선 같이 이렇게 있으면 핸들 열선 같이 있어요 여기 자 옵션이 괜찮죠 자 이 차량 추천 무조건 드리고 싶어요 실내가 보시는 것처럼 정말 굉장히 많이 깨끗합니다 이 차량은 무조건 사세요 자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 1550만원 자 이 차량을 보면은 하얀색이고 어제 새벽에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자 그리고 19년식이고 13만 5천키로 괜찮죠 주행거리 좋고요 1550 자 그리고 자동문은 있어요 자동문 있고 네비 있고 통풍 시트 있습니다 자 특이사항은 뭐가 있냐면 내차피 한 건 58만원 이것밖에 없고요 자 나머지는 미세니어 없죠 세부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자 내차피 한 건의 기스가 있어가지고 기스 제거한 것밖에 없어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뭐냐 정비한 거예요 여기 교환 여기 정비 정비만 한 겁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매운 2% 렌트 있음 이 정도에요 이 정도면 괜찮죠 자 저는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1690만원 자 이번 차량 12만키로에 20년형이죠 20년형 하얀색이고 자 구인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는 이렇게 브라운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도 이제 더 뉴스 카니발 모델이고 프레스티지 등급이니까 당연히 자동문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자 사고 교환을 보니까 완전 깨끗하죠 너무 깨끗해요 자 그리고 메어는 3% 렌트 없음 자 세부상태 너무 깨끗합니다 이런 차 너무 좋아요 괜찮죠 저는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1690만원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1600 차량 보기 전에 제가 소개를 안 했네요 잠깐만요 지금 현재 더 뉴스 카니발 저희가 지금 1500에서 1800만원대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대략 87대 정도 지금 있습니다 전부 다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10대만 제가 추려서 차량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더 뉴스 카니발은 예를 들어서 구인승 같은 경우에는 총 200대 정도 219대 정도 매물이 있고요 그리고 7인승 디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9대 요정도 있습니다 하이 리무진 도 많이 있고요 자 다음 차 소개 바로 할게요 1699만원 자 럭셔리 등급이에요 9인승이고 검정색입니다 20년식이고 12만8천키로 1699만원 자 트레드는 70% 남았어요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나마 자 열선시트 뒷좌석이 있고요 내비 후반 카메라 앞좌석이 있고요 TCS 있고요 다른 추가된 옵션은 통풍시트 있고요 열선시트 그리고 감지센스 있고요 럭셔리 등급이에요 럭셔리 등급 자 추가된 옵션은 지금 보니까 그냥 없어요 추가된 옵션은 없고 럭셔리 기본입니다 럭셔리 기본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따로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1799만원 자 이번 차량 19년식 그리고 16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799만원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더 뉴 카니발 하얀색 자 보시면 4구 안개 등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있어요 자 노블레스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에요 자 경유차가 아닙니다 렌트 없음 자 사고 교환 전혀 없죠 그리고 세부상태에도 너무 깨끗하죠 완전 깨끗하죠 자 이런 차 꼭 구매하세요 자 가솔린 차량입니다 가솔린 자 보시면 축구방 감지기 차선이탈 220V TCS 자동문 파워트렁크 메모리 시트 일단 옵션이 전부 다 풀옵션이죠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 있을 게 다 있죠 그리고 썰루프 빼고는 전부 다 있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시스템 양방향 통풍 시스템 전부 다 있습니다 옵션이 자 썰루프 빼고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소유자 변경이 없었던 1인 신조예요 다음 차입니다 1730만원 아 제가 9인승을 마저 소개하고 제가 마지막 2대는 제가 7인승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모델은 9인승이고 프레스티지 디젤이에요 검정색입니다 19년식이고 11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주행거리 또 나쁘지 않죠 괜찮죠 적당하죠 이런 차도 너무 좋아요 검정색이고 브라운 시트로 아주 깨끗한 시트를 자랑합니다 자 이 차량 보면은 매운이 2% 렌트업성 그리고 사고 교환이 일단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세부상태에도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해요 이 정도면 정말 너무 훌륭하죠 자 이렇게 뒤에 공간 그리고 자동문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약간의 사용감이 있습니다 복원해드릴게요 내비 후방 카메라 되고요 자 뒤에 시트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양방향 통풍 시스템 열선 시스템 전부 다 있습니다 조수석에 전동 시트까지 시트 퀄리티 거의 뭐 최상이죠 자 이 차도 추천을 드릴게요 너무 깨끗합니다 이 차는 다음 차입니다 1799만원 자 이번에는 디젤이고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이에요 9인승이고 9인승 디젤 노블레스 스페셜 1799만원 19년형 자 15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얀색이고 예쁘죠 일단 그리고 브라운 시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능 점검 면 3% 렌트업성 자 사고 교환 보면 전혀 없죠 아무것도 없죠 교환이 전혀 없죠 데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세부상태 너무 깨끗하죠 자 원동기 엔진 이상 없음 기아 변속기 이상 없음 동력 전달 조향 핸들 제동 브레이크 전부 다 이상이 없죠 깨끗하죠 이런 차 너무 괜찮아요 파워 트렁크 이 차도 1인 신조에요 그리고 반자율까지 있습니다 반자율 뒷좌석에 열선 자 어뷰까지 있고요 옵션이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전체 파킹 시스템 통풍 시스템 전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괜찮죠 자 다음 차입니다 1620만원 자 디젤이고 노블레스 9인승이에요 자 1인 소유 차량 검정색입니다 1인 소유 차량 그리고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 시트 너무 괜찮죠 19년식이고 1620만원 그리고 15만키로 일단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등급이 높은데 가격이 너무 싸요 1620 그리고 1인 신조입니다 성능 점검 뒤에 여기 팡금팡금 두 군데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좀 쌉니다 매우 높으러 렌터 없음 자 세부상태 아주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죠 깨끗합니다 이런 차 사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파워 트렁크 있고요 듀얼설루프 있습니다 자 옵션이 많은 편이죠 자 뒷좌석 열선 내비 후반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시트가 너무 깨끗해요 와 이런 차 놓치지 마세요 너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차파킹 시스템 통풍 시스템 같이 있습니다 이 차도 꼭 구매하세요 다음 차입니다 1649만원 자 이번 모델은 자 9인승이고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괜찮은 편입니다 19년식이고 12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자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고 491개 등 전면부에 들어가죠 자 실내는 이렇게 깨끗한 편이고 그리고 자동문 열선 내비 다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양방향 통풍 시스템 있습니다 이 정도에요 추가 옵션은 없어요 그냥 프레스티지 기본만 되어 있습니다 매운 6% 렌트 있음 49 교환은 전혀 없죠 깨끗합니다 세부상태에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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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없음 양호 미세누 없음 양호 전부 다 양호죠 이런 차도 사도 되죠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9인승을 전부 다 소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차량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차량 자 이번에는 7인승 리무진 차량이에요 거의 캠핑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가격대도 1750만원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9년식이고 19년형이죠 자 15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이 차량을 사야 됩니다 왜 안 삽니까 보세요 리무진 시트 위쪽에 보시면 듀얼 솔루프 성능 점검 사고 교환 수리 전혀 없음 자 매운 6% 렌트 없음 세부상태 너무 깨끗함 미세누 전혀 없음 자 불량 없음 전부 다 양호함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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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양호하죠 괜찮죠 와우 좋아요 자 이 차량 파워트렁크 자동문 하이패스 블랙박스 뒤에 트렁크 잠을 잘 수 있고요 듀얼 솔루프까지 완벽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자 그냥 7인승 기본이고 따로 추가 옵션 없습니다 7인승 기본 리무진이에요 듀얼 솔루프 죄송합니다 그거는 추가했어요 전자파킹 시스템 오토홀드 양방향 통풍 있습니다 괜찮죠 너무 괜찮아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차량 오늘 좀 비가 많이 오네요 자 좋은 차량들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장에 오셔도 되고요 오시기 전에는 꼭 미리 여기로 전화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꼭 차량분 알려주세요 자 차량 소개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정말 많이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